뭔가 있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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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음악은 굉장히 예쁜데 어우 깜짝아 밧데리를 끄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네 깜짝아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NANA IN THE DARK 한국상 공포게임이에요 게임 설명을 해보자면 이상한 곳에 온 나나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것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 심플한 그래픽, 귀여운 캐릭터, 약간의 공포, 스토리도 있고요 멀티엔딩이랍니다 엔딩도 여러가지인가 봅니다 한국에서 만든 공포게임이니까 재밌어서 이런 한국 공포게임 혹은 힐링게임, 액션게임 등이 스팀에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렛츠고! 달발군날 난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인데 늦잠을 잤어 아 날씨 참 좋다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야 이야...디오백 인데 의자? 굉장히 컬러...컬러가 산뜻하네요 옷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네? ㅎㅎㅎㅎㅎㅎ 주방... 깨끗하다 엄마 나갔다 올게 캔디랑 놀고있어 엄마가 캔디 어디갔지? 개같은데요? 캔디? 애완용 동물을 키우나 봅니다 캔디를 찾아보자 움직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점프도 굉장히 높고 이런 인디게임 같은 경우 움직임이 좀 밀린다던지 좀 답답하고 이런게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자 사진이... 어... 저 동물이 캔디 같네요 어 2키가 열린거야 오 드럼 세탁키가 내가 들어가도 되겠어 굉장히 크다 빨간 테두리에... 변기도 깨끗하고 손잡이도 없어 물도 나오는데도 없어 대단하네 좋아요 음? 여기는 공부방인가? 캬... 꽃잎 내리고 어? 나갈수도 있네 좋아요 여기 다 뒤져봤지? 나가볼게요 자전거도 있어 누구꺼지? 네꺼겠지 ㅋㅋㅋㅋㅋ 나나꺼겠지 와... 꽃잎 예쁘네 영꺽 잠겨있다 맨날 잇즈락만 보다가 잠겨있다 한글 보니까 잠겨없네요 잠겨있다 열려있다 야 math ㅅxim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이 있는 살았는데 같은데 크으으으으으으읍니다 보니까 사람이 clear 못한 지 오래됐네 Random hive 집이 오래된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나름 빈티지 맵핑을 한 거예요. 어, 여기 있나보다, 캔디. 너 거기 있니? 어? 어? 하하하하. 야, 무서워. 무서운 공포인 줄 알았잖아, 순간. 캔디야, 여기서 뭐해? 캔디를 찾았다. 손전등을 얻었다. 공포인 줄 알았더니 완전 귀엽네. 이런 거 하나 키우고 싶네요. 너 지금 자세가 약간 응가할 자세다? 너 똥오줌 아직 못 가리니? 하하하하. 앉아있는 게 따라오다가 따라오다가 앉는 게 응가 자세예요. 집 구조는 똑같은데, 완전? 집 구조는 완전 똑같은데 오래된 집. 아무도 안 산 집. 어? 밤 됐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빨리 돌아가야겠다. 달리기는 없네요. 달리기 없고, 점프만 있습니다. 앉기도 없고. 뭔가 있대. 뭔가 있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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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집으로 도망쳐.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도망쳐. 도망쳐. 오, 깜짝아. 방에 숨는 게 좋을 것 같아.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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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자.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창문 닫아, 창문 닫아. 창문 안 닫혀. 아, 어, 후레, 어, 후레시 들어오네. 후레시 들어오네. 침대 앞에서 2키를 눌러 숨으세요. 숨자, 숨자. 오. 오, 오. 허허. 배경음악은 굉장히 예쁜데. 어우, 깜짝아. 예쁜데. 어우, 깜짝아. 너야 누구야? 다니엘. 방금 저건 뭐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옆집 갔다가 캔디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여기 왜 당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 당연히 조심해야겠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며칠간 이런 밤이 계속될 것 같아. 정말? 해가 뜰 때까지 저것들을 피해.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에밀리나 어, 프레디 피자처럼 아침까지 버티는 그런 게임 같네요. 아, 너 손전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도움이 될 거야.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어두워 죽겠는데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손전등 하나 가지고 맨날 살고 뭐 공포게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귀신들은 그 빛을 싫어해. 아, 그래요? 야, 너도 귀신이었구나. 눈부셔. 너 녹는데 지금? 너 지금 녹는 게 아니라 완전 클럽 왔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이제 가봐야 돼. 다음에 봐. 응, 잘 가. 아,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너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좀 사라져줄래? 너 좀 사라져줄래?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밤 아침 5시까지 살아남아라. 영원히 시간을 앞당겨줄 것이다. 어, 후레시가 단다. 후레시가 단다. 후레시가 단다. 후레시가 단다. 그러면 후레시를 아껴서 해야 된다. 후레시야가 없나? 후레시야? 후레시야. 어? 누구시오? 봤어요. 거기 계신 거. 거기 계신 거 봤어요. 여기 뭔가 녹색 부... 녹색 불 뭐야, 이거? 녹색 불, 녹색 불. 어? 어, 뭐지? 시간이 준다던가? 어어어어,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어어어,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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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후레시. 아,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앗,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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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우, 아우, 아우. 어, 대박. 대박 대박 아아 어 어 닭살 소름 은근히 무섭네 이거 녹아라 녹아라 씨 어 캔디야 일로와 아 저 녹색이 시간을 빨리 가게 하네요 좀 막 돌아다니면서 테마하는 게임이네요 테마 본격 테마 게임 죽어라 오케이 어우 깜짝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 잠깐만 버테리가 하나도 없어 어 버테리 좀 꺼야겠어 버테리를 아껴야 되겠어 버테리가 끄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네 깜짝아 아아 아 놀래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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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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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남았어 나 피좀 채워줘 나 피좀 채워줘 피좀 아 근데 피 보다 더 피가 더 아 아 아 피 피 육 피 육 피 보다 밧데리가 더 걱정인데 난 아 아 캔디가 물어오는구나 아 나이스 캔디 역시 역시 잘 키운 개 10마리가 아니 10마리가 아니라 잘 키운 개 1마리 고양이니? 고양이 1마리 10개 안 부럽다 녹아주세요 녹아주세요 살살 살살 녹아주세요 깜짝아 녹아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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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피도 만땅 됐어 2시 2시 30분 음? 어 위층도 있네? 위 올라가볼까? 잠겨있다 그럼 아래층 가볼까? 어 위층도 있네? 잠겨있다 잠겨있다 왜 만든거야? 왜 만든거야? 으아 으아 흥 하하 녹아라 오 잘 버티고 있어요 생각보다 첫 첫 판인데 첫 판인데 지금 거의 한 번도 안 죽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 끔찾아 아 끔찾아 좋아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니 너? 아 의자네 죽어라 나이스 3시 44분 3시 44분 귀신을 잡아야지 시간이 빨리 줄어 가만히 있는다고 가는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가는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이네요 기존의 게임이랑은 조금 차별화를 뒀어요 저 반짝거림을 먹어야 돼 아 아 아 여기 엄청 많네 어 나 죽을 뻔 아 아 저기 하나 문에 숨에 있는거 봤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죽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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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무서운데 은근히 놀래네요 이게 안 무서운데 놀래요 뭔가 근처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클리어 아 첫 밤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고 이틀 밤이 되었다 밤을 샀는데도 참 체력이 좋네 저렇게 뛰어댕기고 나는 진짜 한 이틀은 잠수했을텐데 역시 젊음이 좋아 캔디야 너도 봤지 저쪽에 누가 있었어 한두명이 아니었던거 같애 방을 확인해보자 이 방인가? 어우 깜짝아 하아 잠깐 누구세요? 혓바닥은 왜 이렇게 내밀고 할 이야기가 있어 나 순간 저 지인공 라나 손에 든게 그거 똥퍼인줄 알았어 똥퍼 생긴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후레시가? 어? 말도 할 수 있어? 난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 곧 있으면 그들처럼 돼 이미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런데 왜 나를 물려고 했어? 몰라 본능적으로 그만 좀비니? 응 다니엘은 믿지마 그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아 그래? 다니엘 착해 보이던데 착해 보이진 않았어 첫 눈빛부터가 좀 뭔가 드라큘라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악마야 내 말 명심해 가봐야겠어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거야 응 자가 쿨한 쿨한 우리 나나 졸려 자야겠어 나나 침대로 가서 2키를 눌러 잠을 자세요 잘 만들었네 갓겜의 향수가 납니다 어어어어 거봐 드라큘라 갔다 그랬지 내가 어? 다니엘 여기서 뭐해? 음 그냥 너 해냈구나 어? 캔디가 도와줬어 넌 참 강한 아이구나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괜찮아 난 캔디도 있고 다니엘도 있잖아 다니엘? 응 다니엘은 착한 사람이지 뭐야 자기 이름도 몰라 자기가 다니엘이라고 잘 모르겠는걸 내가 보기엔 맞아 그렇다면 뭐 아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착한 사람이겠지 나 얘 의심스럽습니다 별로 눈빛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응 고마워 그러면 다니엘이랑 같이 다니나? 두번째 밤 아침 5시까지 살아남아라 마우스를 우클릭으로 안전구역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래? 안전구역은 뭐야? 안전구역은 뭐야? 신기하네? 뭐야 나 피 왜 달아? 어? 아까보다 좀 무서워졌어 어? 여기 우클릭을 하니까 여기다가 안전구역을 만들었어요 어? 어? 어 소리 어 소리 어 소리 소리 대박인데? 접으로 다녀야 될까봐 시간이 안가 녹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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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안전구역을 만들면 애들이 못오네 와 소리 대박 일로와 일로와 이것들아 아 얘네가 빨라서 빨라서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밧데리는 심생치 않게 갖고 오네 우리 캔디가 캔디 짱 점점 애들이 세지는 거 같애 점점 애들이 쎄지는 것 같아요 좋아 1시 17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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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여기 왔다 어 너 아까 걔 아니야? 아침에 있더네? Leonora 얘 쎄다 잘 안 죽네 방어력이 높네 죽어라 이 녀석아 어디 가냐 이 녀석아 어디 가 집어던지기 이런 건 없나? 발소리 엄청나게 들려 사방이 저기야 너 여기 언제 있었어 너 깜짝아 녹색을 잘 먹어야 돼요 녹색 저기 시간은 빨리빨리 가게 합니다 아우 날 공격하지 말라고 나 착한 사람이라고 나 잘 놀란다고 소리 지른다 너 깜짝아 65 65 피 65 피가 잘 안 차네 처음보다 일단 불을 지지면 애들이 못 움직이네요 일단 스탑이네 스탑 일단 스탑 이리 와 이리 와야 청소합시다 청소합시다 야 이것들 봐라 너네 다 여기 있었어? 어? 여기 있었어 애들? 뭐 있어 여기서? 여기서 뭐 했어? 어? 여기서 뭐 했어 얘들아? 어? 어? 피 피 피 피 피 피 시비 한 방에 그냥 와 한 방에 녹아버리네 와 한 방에 녹아버리네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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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기면 안 되겠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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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만 보이면 그냥 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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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가끔 이런 소리 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지 자 다 잡았으니 녹색을 먹고 그쵸 소리가 나는데 좋아 피 다시 백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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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깔끔히 청소 좋아 여기 다 안전지역이야 깜짝 깜짝 나 놀래서 불 껐어 불을 켜야 될 상황에서 줘봐 또 그랬어 우클릭을 눌러야 되는데 자꾸 좌클릭을 누르는 우클릭이 이게 안전지역을 까는 거라서 어디가니 어디가니 사방이 저기니 좋아요 일로와 일로와 어 잠깐만 후레쉬가 후레쉬가 부족하잖아 캔디? 캔디 일하셈 나 후레쉬 없으면 큰일 난다 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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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캔디야 제발 캔디야 제발 후레쉬 좀 후레쉬 제발 후레쉬 좀 오오오 한 대 맞았는데 피 일 남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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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어 캔디 캔디 길막하지마 나이스 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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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좀 채워야겠다 피 좀 어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유다이?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게 실수였네 처음부터야? 아 대박 일로와 쟤 팔이 없네 공격을 못하네요 얘는 자 넷이다 어느 순간 벌써 넷이가 됐네 녹색을 잘 먹어야 돼 녹색 다른거 다 필요없어 녹색이야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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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을 많이 먹어야 된다 오케이 이틀도 컨펌 자 이틀도 지났어 여기가 어디지? 적어도 한 5일 밤은 하겠죠 주 5일인데 요즘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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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 저기 잠겨있다 저기 안가지던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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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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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런거지? 어 점점 멀어지네요 저게 아까보다 엄청 멀어졌어 이제 열일려나? 잠겼어? 뭐야 어쩌라는거야 어쩌라는거야 나 죽은거야? 어? 후레쉬가 다는데 뒤루 뒤루? 뒤루? 점프? 어허허허허허허허허ん 오우